자 오늘 9월 9일 월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될지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났을 때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치평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LB의 경우 제가 여태까지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뭐죠? 앞으로 FDA 재신청 일정만 시장에 나와주면 강한 돌파 흐름은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나온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HLB는 오는 20일까지 FDA의 리보세라닉 간의 1차 치료제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HLB는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소제약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칼렙 리주마 병행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다가오는 20일까지 1차 서류 제출 일정이 끝나는 만큼 다시 한번 FDA 승인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으며 다시 한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의 돌파 흐름을 이끌 것이다. 물론 현 위치에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FDA 재신청 일정이 잡힘과 동시에 승인 날짜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이끌 것이고 만약 승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지난 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 흐름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 저점 대비 크게 올라왔어도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HLB를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시점이며 지난 고가에 물려서 아직도 이렇다 할 수익을 크게 못 보고 있는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자리다. 이해하셨나요? 무엇보다 최근 강하게 올라왔던 유한양행이 최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의 강한 낙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장 역할을 하는 유한양행이 앞으로 추가적인 낙포 흐름을 보일 경우엔 여태까지 유한양행으로 쓸렸던 수급이 HLB로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유한양행의 경우엔 FDA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이끌 수 있을만한 재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태까지 유한양행의 주가를 이끌었던 수급들이 이제 차액실현물량으로 강하게 나오며 HLB로 이동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HLB는 앞으로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신고가 랠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돌파 흐름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재박하여 지난 고가 위치처럼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상성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한 시점에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의 수익을 보고 있든 300%의 수익을 보고 있든 최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의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HLB의 마지막 돌파 위치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했죠?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액실현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라인이 동반된 장대 은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결과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며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FDA 승인 결과 발표 전에 다시 한 번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비중 절반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고 잔량 비중은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승인이 될 경우에는 물량을 계속 부유해 추가적인 돌파하려면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에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손절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지난 4월 말처럼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LB 보이저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HLB, HL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 967을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HLB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HLB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쉴 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제가 지난 4월 말 최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돌파 아름 마지막 FTA 승인 일정에 맞춰서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의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을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HLB의 정확한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HLB의 정확한 대응 전략 자료 HLB의 기업 전망부터 각종 보도 자료 앞으로 FTA 승인 결과 발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승인 혹은 실패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의 상세하게 정리해둔 이 HLB의 대응 전략 자료까지 PPT 파일로 문자로 전송해드릴 예정이니까 HLB 보이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HLB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을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그리고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받아가시고 HLB의 대응 전략 자료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문자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HLB, HLB라고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7을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세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세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 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 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